여러분, 염소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 상상해보셨습니까? 장원선 앵커 상상이 가시나요? 글쎄요, 저 놀리시는 것 같은데 진짜로 있나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놀라운 그림 실력으로 염소계의 반고우라고 불리고 있는 4살짜리 염소를 이선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하얀 털에 순한 눈빛. 4살 배기 염소 보디는 여느 염소와는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 그리는 재주입니다. 보디가 살고 있는 동물원의 사육사가 몇 달에 걸쳐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를 등에 짊어지고 도망가는 등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감칠한 붓을 입에 물려주면 정확하게 캔버스를 색칠해서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보디처럼 특별한 재능이 있는 동물에게 그림은 취미생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보디가 마음대로 흩뿌리는 물감의 향연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소의 작품이라는 독특함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림값을 어느 정도까지 낼 생각인지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보디의 작품은 40달러, 우리 돈 4만 3천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YTN 이선아입니다. ved